조필토 씨 만나러 온 거였어요? 네. 조필토 씨가 죽은 건 준영 씨 탓이 아니에요. 구두경 씨가. 조현우예요. 조필토 씨 아들. 조현우요. 알고 있었어요? 네. 바로 알려줬어야 했는데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요. 근데 어떻게 안 거예요? 미안해요. 나도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. 알았어요.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말해줘요. 알겠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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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